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추맛을 준비해요! 고추맛을 준비했어요! 고추맛을 준비했어요! 고추맛은 고추맛이 좋아요! 고추맛을 준비했어요! 치킨 청양고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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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카치 치킨무 치킨무 바삭바삭 매콤한 맛 초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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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이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뼈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치즈 소스 다진마늘 치즈 소스 정말 맛있네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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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음..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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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. 애매한 맛 단무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